작전 세력들, 매집 세력과 파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수량을 맞춰서 거래하는 통정매매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매집을 한 이후에 3, 4일 뒤에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다. 그리고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자 뒤에는 사실 내부 정보가 개입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명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로 통해서 나올 문제지만 정부는 현재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차명일지 아닐지를 입증을 하고 통정매매나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애시당초 나왔던 자료를 의혹이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물 누설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검찰, 김남국과 매수 패턴 닮은 코인 지갑 10개. 사전정보 공유 의혹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냐. 검찰이 지금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관련해서 쭉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했었던 것과 매수 패턴이 닮은 지갑이 10개가 있더라. 이거 볼까요?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전후에 대량 매집을 한 지갑들이 있었고 이 지갑들 결국 수억의 차익을 남겼다. 상장 두 달 전이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는 몰랐을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검찰, 김남국 의원과 이 해당 지갑들 소유주들 관련 여부를 추적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투자 아니다라고 미공개 정보 투자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좀 그래프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매콘 코인을 갖고 검찰이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A 지갑이 작년 2월 5일에 3천 개를 매집을 하고요. 2월 13일에 또 다른 B 지갑이 3만 7천 개를 매집을 하고 김남국 의원이 이튿날인 14일에 3,300여 개를 매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C 지갑, D 지갑이 각각 3천여 개 정도, 3,800개, 3,400여 개 정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가 그 다음 날 또 15일에 6개의 지갑이 대량으로 또 확 매집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 꺼가 아니고요. 이 다음 날 김 의원이 또다시 5만 7천 개를 매집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찍고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는 거. 지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매콘 코인을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특정된 지갑의 거래 내역을 보면 A 지갑은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페이 등 김 의원이 투자한 가상화폐 최소 41종 중에 14종을 매집을 했다. 또 소량 매집만 계속해오던 B 지갑이 김 의원이 매수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13일 매콘 코인 3만 7천 개를 사들고 곧바로 처분해서 1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도 분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보면 일단 주원규 위원님. 물론 의혹입니다.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 게 매콘 코인만으로 보면 어떡하는 거 살 수도 있지 싶은데. 뭔가 클레이페이 코인 이런 거는 쉽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코인인데 그런 것도 지금 겹치는 게 꽤 있어요. 코인 전문가들이 사실은 김남국 의원 문제가 발발했을 때 처음부터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알트코인이라고 알려진 잡코인은 시세 정보라든지 사업 정보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분석을 하면서 자신들이 그걸 찾아가고 분석할 텐데 이런 매콘 코인과 같은 알트코인은 그런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짬짬이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의혹이었고 그 의혹이 지금 사실은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직업들이 똑같은 폭락 직전에 매집을 했다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매도를 하고 그리고 폭락하고 이런 패턴들을 발견했을 때 김남국 의원이 확실히 일반 투자자의 범주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게 과연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것이 자본 시장법이라든지 여러 규제들과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의 의혹을 만약에 발발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부정할 경우에는 그것을 규명할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도 미공개 정부 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진짜 자신이 억울할 수도 있고 그리고 혹여 이런 의혹에 가담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걸 검찰이 제대로 규명을 못할 거라는 계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김남국 의원도 스스로 요즘 최근에 밝히고 있는데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말씀이 뭐냐 하면 가상화폐는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이 뛰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통열이 반성하고 있다. 이 부분과 연결돼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이런 의혹의 시선이 있었던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원 의원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코인 지갑을 차명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지금 닮은 꼴 10개 지갑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남국 의원이 만든 또 다른 차명 지갑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김남국 개인 이름으로 똑같은 10개, 20개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저 정도의 글쎄요. 주식으로 따진다면 통정매매, 이른바 작전 세력들, 매집 세력과 파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수량을 맞춰서 거래하는 통정매매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매집을 한 이후에 3, 4일 뒤에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는 모습까지 똑같기 때문에 지금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다. 그리고 묻지마 투자, 묻지마 투자 뒤에는 사실 내부 정보가 개입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합리적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명 이런 것들은 검찰 수사로 통해서 나올 문제지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상황에서 수십억으로 매콤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차명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호 의원님, 그런데 이게 차명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지금 알려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어떤 규모에 더해서 지금 10개 지갑까지 김남국 의원 거라고 한다면 규모가 전업으로 하는 사람의 저의 그 정도 규모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만약에 차명이라고 한다면? 차명이라고 한다면 이런 전제가 좀 잘못됐다고... 차명이 아니어도 약간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고요. 실제로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사위원으로 있을 때 계좌 추적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의 진술에 의존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현재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검찰은 스스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차명일지 아닐지를 입증을 하고 통장 매매나 이런 불공정한 행위가 있으면 기소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애시당초 나왔던 자료를 의혹이 있다는 걸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사기물 누설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검찰은 스스로가 조사를 하고 계좌 추적을 하고 차명이다, 통장이다 문제가 있으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형태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다 나왔던 얘기 아니겠느냐. 사실 새로운 게 없다. 이런 말씀, 조사위원으로도 또 계셨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건데 김남국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불법 자금 투자, 미공개 정보 투자. 지금 검찰이 의심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미공개 정보 투자. 대선 자금 세탁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고 근거 없는 정치 공세다라고 지난 8일, 어제 그제죠. 그제 이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부인하면서 또 뭐라고 했느냐. 상임위 시간에 가상화폐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 코스프레한 적도 없다.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 권력 욕심, 자리 욕심으로 일하지 않았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홍석준 의원님. 사실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윤리특위 자문위의 조사가 진행이 되면서 한동안 좀 약간 말을 아끼는 듯한 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8일에 SNS 글을 이렇게 올린 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뭐 그동안 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좀 너무 좀 자숙을 하면서 조용하게 지냈는데 이제 좀 본인이 좀 입장을 좀 밝힐 때가 되었다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김남국 의원님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미 이제 양측이 늑대손이 됐기 때문에 아마 저 말을 믿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남국 의원님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국민들이 좀 약간은 조금 이제 수면 아래로 좀 잊으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본인이 해서 더 화를 돋고 올 것 같은데 저 가난 코스프레 한 적 없다고 했는데 모든 국민이 알지 않습니까? 한 푼 집쇼라든지 또 수많은 유튜브에 와서 뭐 구두가 떨어진 걸 보였다든지 그런 가난 코스프레를 했는데 가난 코스프레 한 적이 없다든지 또 미공개 투자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명백하게 마블렉스만 하더라도 2022년 5월 초에 상장이 됐는데 김남국 의원은 4월에 집중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도 굉장히 많은 액수였고 전체 투자자 중에서 김남국 의원 규모가 0점, 상위 0.2%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큰 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렇게 한 10개의 계좌가 비슷한 어떤 매매계를 하는 게 과연 김남국 의원 본인이 것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실은 보통 사람들 그리고 투자자들도 잘 알 수 없는 잡코인, 김치코인의 대규모의 투자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은 상당히 동일일 혹은 어떤 사전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빨리 검찰에서도 밝혀야 되고 하지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 국회에서도 윤리위 자문에서 시간을 좀 너무 끌고 있고 이런 것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 전체의 국민의 신뢰성도 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용호 의원님, 짧게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사위원 하셨으니까 지금 홍석준 의원께서 이런 잡코인의 대량의 금액을 이렇게 넣는 게 수상한 거 아니냐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조사위에서도 공통적으로 의견을 한 것인가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저렇게 주장하는 건 본인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건 공헌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검찰이 기소를 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원에 가서 최종 판결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보다도 명확하게 사실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홍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국회에서 해야 될 윤리특이도 있고요. 국회 정무위원에서는 가상자산 정책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예컨대 거래소 외에 관계자들을 청문회에 정인을 하자고 했을 때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시세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 이런 걸 밝히는 게 국회의 일이고요. 검찰에 이런 기소를 해서 입증을 하는 게 일이고요. 그리고 그 입증 결과에 따라서 김남국 의원의 발언은 가부가 명확할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각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사위에서도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서 검찰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김남국 의원 SNS에 글을 또 구구절절하게 상당히 길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는 또 기본사회 1주년 기념 토론회에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다들 저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많은 걸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뭐 다른 의혹들은 다 부인했지만 가상화폐를 상임위 시간에 투자한 건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게 자칫 진짜 반성하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저 부분이 이제 속칭 MZ세대 화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상황과 현실은 힘들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을 MZ세대 화법? 네. MZ세대 화법이라고 하시고 김남국 의원도 MZ세대에 속하시더라고요. 그 나이대가. 아마 그래서 저 힘들지 않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반어법적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들데 그렇게 힘든 내색을 하면 더 피곤해하실까 봐 힘들지 않다라고 말하는 어떤 반어적 화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국민분들이 보실 때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의원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인의 자죽이나 자숙이라는 것 중에는 침묵이라는 미덕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그 침묵이라는 미덕의 금도를 조금 깨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것도 MZ세대의 성향인 걸까요? 네,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MZ세대의 화법이고 그래서 나는 결백하다는 걸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잘못했지만 이 부분은 판단하지만 다른 부분은 인정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바로 MZ세대의 화법이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어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전체적 여론으로 봤을 때 그게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MZ세대의 화법을 약간 반어법스럽게 한 얘기로 지금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도 이렇다 저렇다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자꾸 본인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얘기인데 침묵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도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을 널리 알렸지만 많은 국민한테 개념적으로 좀 와닿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향후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 어떤 정책부터 실현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갈지 구체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기본사회의 지금 1주년 1주년 기념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념 토론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 기본사회라는 이 포럼 자체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기본 시리즈 이걸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외곽 조직인 건데 여기에 와서 일단 향후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원 의원님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현재 김남국 의원은 탈당을 했습니다. 무소속이에요. 민주당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다음 대선에서 나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의지 표명으로도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현재 선택지는 다른 게 있을까요? 이재명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마땅하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당을 차릴 겁니까? 지금 탈당한 상태이지만 제3지대에 또 선언을 할 겁니다. 지금 일단 김남국 의원은 마음이 편할 겁니다. 다음 내년 총선에는 어차피 출마하는 걸 포기를 하는 상태니까 그리고 또 돈은 돈대로 벌었죠. 마음이 왜 안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크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게 저는 본인 심정을 제대로 보는 거라고 봤고요. 기본소득 세미나에 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사회 물론 이것은 사실 서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추적을 하는 그런 단계지만 사실은 많은 포퓰리즘 요소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지금 저렇게 기본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재명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의지 표명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 민주당도 사실 김남국 의원이 지금 탈당됐는데 자꾸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는 게 그렇게 기분은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사회가 뭘까요? 과연 정부가 그냥 기본소득을 주는 것이 기본사회일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기본을 지키는 사회에 정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저런 어떤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불합리한 이득을 취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본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본사회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를 다 위배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본사회를 김남국 의원이 이야기하니까 참 생각이 좀 이상하게 됩니다. 일단 김남국 의원 뭔가 지금 아까 M.C. 세대 화법에 밖에 이게 M.C. 세대 화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뭔가 본인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M.C. 세대 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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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세대 화법